저희는 기성쥐의 고릉도르 휴게소 대표 메뉴 투어입니다 여보세요! 내가 썰줄게?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성강도 먹는 느낌 음! 화면, 야, 화면 아, 진짜 맛있네 아, 경포대 너무 좋아 진짜로 압도몸 선물 세트 오우 야, 쥐알이 대박이야 승부는 왜 이렇게 쎄야, 쟤? 진짜 못 봐주겠다 아, 진짜 차지야 정돈이 고마웠어 너는 지효야, 황수야 지효야, 황수야